어떤 점이 제일 불편하셨죠? 오른쪽 다리나 고관절도 그렇고 왼쪽 어깨 쪽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?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3, 4년 이상 재활이나 치료를 많이 받으셨죠? 네 그런 것도 접했었죠 한번 봐드렸는데 지금은 어떠세요? 뭔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180도 달라졌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가닥에 잡힌 느낌을 잡은 것 같고요 사실 재활이나 기능성 이런 PT라든지 도움 이런 지식 같은 걸 제가 처음 접한 건 아닌데 저 혼자서도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 나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달라지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못 잡아서 계속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오늘 원장님하고 뵙고 이렇게 재활치료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좀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? 그럴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좀 기대를 안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재활 PT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으셨다 했는데 그거랑은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? 사실 뭐 동작 자체는 이렇게 기능을 살려주고 하는 동작 자체는 이런 거는 거기서도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뿌리 근육이라는 것 자체를 좀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원장님만의 좀 다른 차별화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부분이 좀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더 짚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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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장님만